장성택이 특별군사재판장에서 끌려가는 사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얼굴하고 손에 멍이 있습니다. 그리고 퉁퉁 부어있는 것처럼 보입니다. 조사 과정에서 구타 등 고문을 당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옵니다. 박상현 기자입니다. 북한 노동신문이 공개한 장성택의 모습입니다. 검은 옷을 입고 수갑을 찬 채 보유부 병사 두 명에 붙들려 특별군사재판장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습니다. 그런데 얼굴을 보면 왼쪽 광대뼈 부분이 뻘겋게 부어있습니다. 왼쪽 눈두덩이도 멍이 든 것처럼 퍼런빛이 감돕니다. 양손도 정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. 수갑을 찬 왼쪽 손등에 붉은색으로 멍이 든 것처럼 보이는 구분이 있습니다. 오른손은 왼손에 비해 부어 보입니다. 얼굴에 상은이 없고 손도 핏줄이 보일 만큼 말랐던 평소 장성택과는 다른 모습입니다. 숙청 이후 조사 과정에서 구타를 당하는 등 일종의 고문을 받은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옵니다. 특히 장성택은 수척 한 볼에 두 눈을 감고 모든 것을 체념한 중재인의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. 조선중앙통신은 국가전복 음모 행위와 부정부패 등 장성택의 모든 범행이 재판에서 100% 입증됐고 장성택도 모두 시인했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. TV조선 박상현입니다. 자막 제공 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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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